이번 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됩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자세한 이번 주 날씨와 올여름 기상 전망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낮 기온이 꽤 높습니다.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된다고요?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기상 하지에 가까워지면서 일사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여기에 맑은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꽤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는 날이 9일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여름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기준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기온을 좀 살펴보면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상당히 뜨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사병 같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슬슬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아직은 좀 장마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서 끈적거리는 그런 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더위가 좀 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나 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휴식만 좀 잘 취하신다면 온열 질환 위험을 좀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동시에 걱정이 되는 게 여름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시일 내 비 소식도 예정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 곳곳에 이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먼저 소나기라는 것은 이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 상층의 공기와 하층의 공기가 이 수직으로 막 뒤섞인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번 주 낮에는 지상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 5km 상공에는 영하 10도 정도 되는 찬 공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달궈진 공기들은 상승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 상층에 있는 이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내려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층과 하층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오후 무렵에는 이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과 이 내륙, 오늘과 모레는 이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지만 대기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소나기와 우박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봄에도 이렇게 더운데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여름 더위 어떻게 전망됩니까?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올여름 역시도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름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보지만 이번 여름에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폭염과 폭우를 몰고 오는 여름 날씨를 지배하는 기단이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평소보다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필리핀 북은 서태평양 쪽에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하면 여기서 증발한 수증기가 많이 더 증발을 하게 되고 공기들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한 공기들이 우리나라 북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서태평양 쪽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풍선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한쪽은 불룩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아열대 고기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고기압이 강화가 되게 되면 그 가장자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지구 기온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영향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올여름은 상당히 강한 폭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지금 한반도, 동남아 지역 전체적으로 좀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같은데 인도는 벌써 50도 육박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인도 뉴델리에서 낮 기온이 무려 5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뉴델리의 기온이 52.9도가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도 50도를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도 기상당국이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관측소의 센서에 오류가 있어서 당초 52.9도에서 3도가 낮은 49.9도로 기록이 정정이 됐는데 이 49.9도도 인도 뉴델리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도 폭염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체감하기조차 좀 힘든데 현지 주민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치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고 뜨겁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염이 나타나면서 인도 곳곳에서는 이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도에서는 70여 명의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인도와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이미 4월부터 강력한 폭염이 나타나서 피해가 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인도에서만 이 폭염으로 16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지속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나 동남아 지역에 기상이변이 벌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네, 올해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그중 하나가 바로 인도양의 바닷물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지구의 바다 온도가 관측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양 역시도 평년 대비 3도 이상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열기들이 파동을 타고 인도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인도에서 강력한 폭염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 공기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평소와 다르게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먼 바다에서 풍랑이 일게 되면 해안에 강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비슷한데요. 인도양에서 떠오른 공기들이 동남아시아 상공으로 넘어가면서 동남아시아 상공에는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기압에서 만들어진 하강기류가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근 지역으로 내려앉으면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아열대 고기압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강화가 되게 되면 남쪽에서 더 뜨겁고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로 끌어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수증기들이 장마전선을 만나거나 혹은 중규모 시스템을 만나게 되면 강한 폭우,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올여름은 우리나라가 더위도 더위지만 폭우도 상당히 많이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 모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장 또 근실 내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챙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